기존 의료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방법인데 너무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거 딱 여기에 이제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서만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매일 같이 영상을 찍고 싶지만 또 그게 맘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뜸하게 올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던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지내시느냐 소식이 없어서 궁금하다 혹시 뭐 코로나 걸리셨냐 등등이 있는데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이제 병원 생활이 좀 바쁘고 그 다음에 지금 방학이라서 자녀가 제가 또 셋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육아하면 뭐 이런 그런 자질구리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제 계약을 해서 애들이 학교를 가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운 겨울 잘 견뎌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이제 다음 달이면 3월 달이면 제가 폐암에 걸려서 투병을 시작한 지 딱 3년이 됩니다 만으로 이제 2019년 3월 달에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만으로 3년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잘 버티고 있고 또 관회도 지금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투병을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무탈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치료라는 게 쉽지 않고 한데 제가 3년 동안 치료받은 것의 핵심은 결국은 면역항암제 한 달에 한 번 제가 맞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온열치료 그 다음에 뭐 생각날 때마다 고압산소치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왜 면역항암제를 맞으면서 꼭 온열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고압산소치료라든지 그리고 혈관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 영양제 제가 먹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추천드리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뭐랄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보일러 배관에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배관을 굵고 또 촘촘하게 깔면은 훨씬 더 바닥이 따뜻하겠죠 반대로 배관이 가늘거나 잘 막히는 배관이거나 아니면 배관을 넓게 넓게 혹은 엉성하게 깔았다면 같은 보일러를 작동시켜도 훨씬 덜 따뜻하겠죠 오늘 왜 이 보일러 배관 말씀을 드리냐면 항암치료로 암세포가 죽는 데 있어서 혈관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암제라는 것을 주사로 맞았을 때 이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암세포나 어떤 전이된 종양 부분까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암까지 그래야지 암세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데 이런 혈관이 부족하거나 잘 발달되지 않은 곳에 거기에다 항암제를 투여시키려면 결국은 보일러 배관을 깔듯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거나 아니면 그 암세포 자체의 혈관이 새로 생성될 때까지 암세포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 혈관 발달이 부실하거나 가늘거나 발달이 안 된 곳은 항암제가 아무리 좋아도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복막전이 암이잖아요 복막에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게 장벽을 뚫고 나와서 복강 안에 퍼지게 되면 그게 참 치료가 어렵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다 포기하죠 수술도 안 된다 항암밖에 없다 그래서 항암을 하는데 항암제가 안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복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볼 씹으면 피가 철철 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맺히고 말지 그런 것처럼 혈관이 좀 발달이 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복막도 그래서 복막 치료가 힘들고 또 중피종이 있죠 흉막 중피종, 복막 중피종 같은 거 그런 것도 혈관이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암제가 잘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중피종이라는 건 아시죠? 뇌피, 외피 그 사이에 있는 중피 그래서 흉막과 복막도 막이 여러 막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걸 중피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그나마 복막보다는 좀 낫습니다 복막은 뇌피에 해당하니까 그렇지만 중피도 혈관이 좀 그렇게 발달이 잘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힘든데 이게 독성항암이든 표적항암이든 아니면 면역항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에 잘 도달하도록 하게 하려면 결국은 항암제를 맞는 기간 동안에는 그 종양 부위를 혈관, 혈액순환이 어떻게든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항암제 맞을 때마다 그 부위에다가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고 또 혈관을 넓게 열어주는 영양제를 먹고 또 산소치료로 프레셔를 줘가지고 어떻게든 말초 그냥 거미줄처럼 가는 혈관까지라도 어떻게든 항암제를 푸시해서 넣을 수 있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복막암 얘기할 때 한 가지 빼먹었는데 림프절 있죠 장기에는 암이 많이 쭈는데 림프절은 줄지 않는 분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림프절 자체는 혈관이 그렇게 싸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초 모세혈관에서 연결된 건데 거기까지도 항암제가 잘 침투를 안 해가지고 아무리 세게 써도 림프절에 있는 종양이 줄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치료하고 병행을 하든지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겠죠 1983년부터 이어온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월성 매운탕이 100년 가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에 정성을 더해 바다의 풍미를 전합니다 낙지와 새우, 월성의 비법 양념이 어우러진 낙사 매운탕까지 100년을 이어갈 건강한 맛집 월성 제가 이렇게 항암하면서 그 부위에 열을 가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야 된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온혈치료를 하고 혈관 열어주는 영양제를 먹고 고압산수치료 한다 이러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무시합니다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는 분야니까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없다고 또 주장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을 이제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대학병원 교수님들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게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의 환자를 보고 그게 한 달 1년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환자가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개개인마다 특성에 맞게 어떤 적용점을 정해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획일적인 기준에 환자를 끼워 맞추게 되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온혈치료나 영양제 섭취나 아니면은 산소치료나 이런 것도 기존 의료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방법인데 너무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거 딱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서만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회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3년간 폐암을 겪으면서 항시 중점에 두고 있는 부분은 보일러 배관의 원리다 종양 위주, 종양 주위에 보일러 배관이 깔리듯이 따뜻한 물을 보내듯이 항암제를 잘 순환시켜야지 그게 효과를 같은 약을 쓰고 같은 용량을 썼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는 거 3가지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온혈치료, 두 번째 혈관을 열어주는 영양제, 세 번째 산소치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